안녕하세요 드디어 지금 회원 아니 왜 회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밖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레티럴 포니 미끄럼 이것이 이불에 깔려있었어요 블럭 큰 블럭 두 개 여기 공부, 티비, 영어져. 제 동생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공개청정기관 식탁. 그리고 우리 엄마. 그리고 여기는 밖에요. 그리고 여기 이건 뭔지 아플려다. 이거는 디스크 거울이고 여기는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.